자, 가볼까요? 농사는 정말 잘 지으셨어요. 근데 여기랑 여기랑 품종이 다른 것 같아요. 뭐 심다가 고족해서 이쪽에 뭐 다른 품종 심으신 것 같아요. 이쪽을 보시면 잘 익었어요. 잘 익었는데 여기 병이 왔네 보니까 여기 호맥 나방이 많이 뜯어먹었네요. 농사는 정말 잘 지으셨어요. 아직도 조금 잃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잃어요. 이렇게 줄기가 노랗게 됐죠.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줄기가 아직 파라면 여기 이 원 가운데 줄기 아직 수확시기가 안 된 겁니다. 저는 작업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가면 찍을게요. 여러분들 저게 지금 한 2개가 4조인데 처음은 다섯 줄 먹어요. 다섯 줄.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니까 4조인데 다섯 줄 먹고요. 보통 5조 같은 경우에는 여섯 줄을 먹어요. 그리고 저같이 6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곱 줄 먹어요. 일곱 줄. 그래서 처음에 가실 때는 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천천히 가셔야 돼요. 콤바이 믿고 달리다가 그대로 미탈 나와요. 미탈. 자, 미탈은 뭐냐면 여기 미탈곡. 자, 옆에 아재는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떨어진 게 없어요. 이거는 죽정이고 죽정이고요. 거의 뭐 사고 잘 됐네요. 자, 저기 오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.